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9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미국테크, 2차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속기환용 ETF 총 6종목 신규상장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보자 하는데요 우선 상장개호입니다 한국거래소는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그리고 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한 ETF 6종목을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다음주 화요일이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상장종목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우선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발행한 상장할 예정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레버리지 합성이고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인버스 합성입니다 이 세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초 비교지수 볼게요 Solaeatifer, USBs 빅테크 탑7 플러스, 플러스 프라이즈 리턴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환출기간은 솔레이티브 복제방법은 우선 미국 빅테크 탑세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물 패시브고요 반면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합성이고 패시브입니다 신탁 원본액은 탑세븐 플러스는 80억원 레버리지도 80억원 인버스도 80억원이네요 일자당 가격은 좀 다릅니다 빅테크 탑세븐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000원이고요 역시 레버리지도 10,000원입니다 반면에 인버스는 2만원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총보수 한번 보시죠 운용보수 우선 탑세븐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총보수는 0.3% 운용보수는 0.27%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총보수가 0.6% 운용보수는 0.55%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총보수가 0.6% 운용보수는 0.55%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APLP는 셋 다 모두 한국 키움입니다 이어서 KB자산운용하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이번에 상장하게 될 ETF 한번 보시죠 우선 KB자산운용에서는 2차전지 탑10 그리고 2차전지 탑10 인버스 합성 두 종목이고요 우선 보시면 기초비규 지수는 아이셀렉 2차전지 탑10 지수 시장 가격 지수고요 지수환출기관은 NH투자증권 복제방법은 우선 2차전지 탑10 같은 경우는 실물 패시브고요 인버스는 합성 패시브입니다 신탁원보넥은 탑10 같은 경우는 210억원 인버스는 100억원 1차단 가격은 2만원으로 동일하네요 총보수는 좀 다릅니다 탑10은 0.07% 운용보수는 0.039%고요 반면에 이제 탑10 인버스 같은 경우는 총보수가 0.49% 운용보수는 0.44%입니다 APLP 같은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미래 키움 메리츠 신형 하나 KB고요 반면에 인버스는 NH미래 키움 메리츠 신형입니다 다르죠 그리고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상장할 ETF 보시죠 코덱스 24-12 은행채 AA 플러스 이상이죠 액티브 ETF입니다 기초 비교지수는 KAP 24-12 은행채 총수익지수고요 지수환출기간은 KAP 한국자산평가입니다 복제방법은 실물 액티브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원본액은 1010억원 1차단 가격은 만원으로씩 할 것 같고요 총보수는 0.05% 운용보수는 0.043%입니다 APLP는 SK, 삼성, 이베스트, 미래, 키움, 현대차, NHKB 하나고요 이로써 상장일 기준으로 ETF 상장 종목 수는 총 768 종목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상장 배경 및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등 세 종목 레버리지 있고 인버스가 있죠 이것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테크 종목 중 시총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일본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EU의 반도체법 등 각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정책과 맞물려 맞물려서 테크 기업 주가의 회복 가능성이 주목한다고 합니다 투자 대상 종목 중 시총 상위 7종목에 더욱 중점을 두어 투자 비중을 차별한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시총 1위에서 5위까지는 각 15% 동일 가중이고요 총 75%입니다 시총 6위부터 7위까지는 각 10% 동일 가중 방식 그리고 총 20% 그리고 시총 8위부터 10위는 총 5% 내에서 동일 가중으로 안분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투자 비중 결정 방식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KB 스타 2차전지 탑10 ETF에 대해서 보시면요 높은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전지 산업의 시총 상위 10종목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물에 전동화, 무선화, 진전으로 이에 필요한 배터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친환경 트렌드와도 맞물리고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산업 내 시총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을 상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요 근래에 2차전지가 좀 안 좋았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인버스 상품과 함께 상품을 함께 출시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덱스 24-12 은행체 AA 플러스 이상 액티브인데요 액티브 ETF죠 유사한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우량 은행체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체는 국고체 다음으로 신용 경색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기한형 ETF는 해당 기간 경과에 따른 금리 변동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 시점에 YTM을 만기 시점에 수령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투자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보시겠습니다 운영 비용, 구성 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 성과와 운영 성과가 대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품 특성상 장기 투자 시 정방향과 누적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초지수의 등락이 반복 시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과 기간 수익률 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 있어서요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합성 ETF의 특성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거래 상대방과의 장애 파생 상품 계약을 이용해서 상품을 운영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요 동비용에 의해 지수 성과와 운영 성과 간의 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환노출 ETF의 특성 보시면 ETF 편입 자산에 대한 별도의 환해질을 하지 않으므로 향후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존속기한형 ETF의 특성 보시면 투자 시점의 YTN과 실현 수익률이 상이할 수 있고요 ETF 존속기한과 편입 채권의 만기 불일치로 운영 성과의 부정적 영향 또한 미칠 수 있음을 강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액티브 ETF 특성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운영 능력에 따라 ETF 운영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보수 이외의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 비용, 회계 감사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에 나쁘자산 구성 내용 PDF를 체크단 말기 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ETF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기초 비교지수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시죠 우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등 세 종목인데요 기초지수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출기간 솔레이티브, 유니버스는 유니버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레이티브, GB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라지엠, 미드, 캡, 인덱스 구성 종목이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일평균 거래대금 100만 달러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시총상이 85%까지 종목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사가 미국에 소지하면서 나스닥 상장인 종목 이에 조건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그리고 구성종목 수는 10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결정방식은 시가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변경은 매 2월, 5월, 8월, 11월 산출기준일 그리고 산출시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KB스타 2차전지 탑10 등 두 종목인데요 기초지수명은 아이사렉 2차전지 탑10지수 시장가격지수고요 산출기간은 NH, 투자증권, 유니버스는 아이사렉 2차전지 지수의 구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 다음 요건에 충족할 것, 매출액, 매출비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일 기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시가총액 순으로 상위 10종목을 선정한다는 내용 유통종목 수는 10종목, 비중결정방식은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그리고 정기변경은 연 4회,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영업일 횟비율은 15% 산출기준일, 산출시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덱스 24-12 은행체 액티브 ETF인데요 기초지수명은 KAP 24-12 은행체 총수지수고요 산출기간은 KAP 한국자산평가, 유니버스는 AAA 등급 이상 특수은행체와 AA 플러스 등급 이상 시중은행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 두가지 기준이 있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종목 수는 62종목이고요 비중결정방식은 시가총액 가중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변경, KAP 비율, 산출기준일, 산출시간, 주일수, 유효기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요즘에 하드슈즈 어떻게 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체크종목 중 시총 상위 10종목 투자하는 그런 ETF가 새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요 근래 좀 추춤하긴 했으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쌍두마체가 되겠죠 앞으로 견인할 반도체, AI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진영하고 그리고 한가지가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 ETF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요 근래 핫 해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신다 보시면 해당 내용 여러모로 기자가 이제 판단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이제 상장 이후에 해당 한국투자 신탁 운영이라든가 KB 자산 운영, 삼성 자산 운영에 방문해 보시면 해당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